중년 체중 조절 최강 부부 이야, 이 40년 동안 555 사이즈를 유지했고 고지혈증, 고혈압, 당뇨병, 초기, 이게 안 다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년 동안에 9kg 정도 감량했습니다 체중 조절 최강 부부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변이가 발견된 비만 관련 유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비만 관련 유전자를 이겨낸 부부의 일상 속 건강 법칙과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을 받은 이것의 정책 지금 공개됩니다 변이가 발견된 비만 관련 유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이 사람이나 저나 면을 너무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식욕 상승 면을 사랑하는 유혜영 난일 부부 면을 그렇게도 드시면서도 어떻게 내장 지방을 이렇게 잘 관리하셨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40년 동안 5 사이즈를 유지한 60대 체중 관리의 여신 유혜영 면을 마음껏 먹고도 내장 지방을 관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60대 체중? 이런buвер 확인 optim에 해 주의 과ń